전기차의 월간 판매량이 지난달 처음으로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.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도 제친 겁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기차의 국내 판매량이 2만 485대로 작년 9월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 전기 구동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도 작년보다 14% 이상 늘었지만 전기차의 인기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기차 판매 급증에 힘입어 국내 전체 친환경차 판매량도 같은 기간 36% 이상 늘어난 4만 1585대를 기록했고 9월 한국산 전기차 수출도 4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